오늘은 시험에 매달 출제되는 분사의 포인트를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빈칸이 형용사 자리인지 아닌지를 확인한다 왜냐하면 토익에 잘 나오는 분사 문제 여기 분사가 딱 문법적으로 형용사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 그러니까 빈칸 앞에 명사가 있는 경우죠 이때 분사 ing 형태와 분사 ed 형태를 구별할 때는 목적으로 구별하시면 됩니다 목적어가 있으면 ing 목적어가 없으면 ed 형태 다만 동사가 삼형식인지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형식 기준으로 목적어 있으면 ing 목적어 없으면 ed 형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겠죠 다음 이렇게 명사 앞에 ing ed 결정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얘는 해석으로만 풀어주겠습니다 이거는 목적어 위무 안되고요 해석으로만 하면 ing 당하면 ed 형태 다시 한번 하면 ing 또 되면 ed 형태 그런 식으로 해석으로만 하겠습니다 다음 4번은 1, 2형식 동사들은 원래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ed 형 분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 2형식 동사들은 항상 어려운 말로 현재 분사라 하는데 ing 형 분사가 정답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1, 2형식 동사는 ing 형 분사 위주로 정답 고르자 다음 네 번째는 사람의 감정과 관련된 분사는 사람이 주어일 때는 ed 형태 또 사물이 주어일 때는 ing 형태 이런 식으로 딱딱 굳어져 있다는 거 다음 마지막 분사 구문은 부사의 위치 별거 없고요 이렇게 분사 구문은 문장 맨 앞 그걸 문드로 하죠 문장 맨 앞에 빈칸 나와서 여기에 쉼표가 찍힐 때 이거를 분사 구문이라 하는데 이것조차도 ing ed 결정을 쉽게 목적어 임으로 할 수 있다는 거 그럼 결론 사명식 기준으로 목적어 임으로 풀 수 있는 경우는 명사 뒤에 ing ed 문장 맨 앞에 ing ed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우리 관련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보기에 동사도 있고 아닌 것도 있죠 빈칸은 이미 동사가 있으니까 동사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동사인 a, c, d는 다 탈락이고 유일하게 동사가 아닌 동사에 ing 붙인 분사가 정답이겠죠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게 이렇게 명사 뒤에 ing 형 분사는 목적어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얘는 예외입니다 일형식 동사거든요 포커스라는 일형식 동사 뒤에 ing를 붙여서 여전히 목적어가 없는 거죠 일형식 동사는 ing형 분사만 존재하고 ing 형태라도 목적어가 없다라는 거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보니까 이것도 품사 문제일 뿐인데 빈칸은 명사 앞에 왔죠 명사 앞에 온 경우는 절대 목적으로 풀 수 없고요 해석으로만 가능하죠 여러분 예산은 제한하는 게 아니고 제한되는 거니까 해석상 이디형 분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분사 포인트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론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